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개편과 관련해 북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유족들은 전남 진도군 인근 해역에서 묵념과 헌화를 한 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전면전 대신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공습 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걸 두고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